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외로운 날 위로해 주는 게 내 이름은 장영식 내 이름은 윤계성 내 이름은 윤계성 내 이름은 윤계성 나의 윤계성 우리 많이 끌어갈 게 이상한 이대로다 주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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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방정맞도다 자기 시리즈 끄지 사세히 아려다 라고 안그랍니까 그런데 사실 그 달력이 딱 맞지가 않습니다 저 밤하늘은 365일에 한 번씩 제자리를 찾아오는데 그 달력은 그 해 그 해 날짜와 시기가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저 밤하늘을 좀만 더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다면 좀더 정확한 달력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인데 그걸 모르나 봐 아니 전에 지금 임금님이 멍청하다고 얘기를 하는 겐가 궐에 처음 오셨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궐에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바로 그 멍청한 임금일세 전하 죽을 죄를 절십니더 근데 뭐 나보고 이 가시 북경 참문데나 지키라고 나는 가야 한다 응? 가야 해 와 저 증넓은 방아들 누가 저를 안정하는지 그대는 아는가 아아 하가리에서 방아들로 스스로 나라를 떨어지면 스스로 나라를 떨어지면 스스로 나라를 떨어지면 스스로 나라를 떨어진다 불치면 손을 치고 다음의 눈치 됐습니다 설계도 나라랍니다 불을 내리는 방아리가 내쉬고 내쉬고 불을 받는 방아리가 투니라 투니라 그대는 방아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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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릴 떨어져 자세히 올라갈 시간에 따라서 스스로 건드려 건드려 스스로 떨어져 부르며 기계장치 튕기로다 하늘의 칼이 혼자 빛나고 있는 것이오 보이지만 동전체가 당신을 비추고 있을 거야 어둠 속 한 줄이 아! 여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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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밝은 달과 수많은 별들 저 하늘 어디 그대는 갔을까 어느 별에 어비로 태어나 이 순간까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니 살았던가 사랑하는 나는 내 눈조차 지키지 못한대 두 손 이제는 어디로 가야하는 걸까 여수야 저 별을 향해서 저 별을 향해서 저 별을 향해서 내가 가야할 것 그 곳이 너희가 꿈꾸는 세상 저 별을 향해서 저 별을 향해서 떠나면 다 외로운 저 세상 속으로 하늘을 떠낼고 나가리 나이 나이 이리저나 나이 나이 내가 내 눈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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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